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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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놈도 뮤를 잡게 생겼네요 살이 진짜 많다 다 살려야죠 넘치니까 먹으려 참 많이도 죽었네요 이거니까 별로 없지 얘가 맨날 없었는데 기례적으로 없었는데 스톱 좀 많이 돌려고 하니까 여유가 있네요 두 번만 더 하면 되나 자 표정 내겨야죠 표시하는 기기 이랬죠? 표정 넣으려고 하는데 요런 거나 내기고 애매한 거만 나머지는 그냥 풀하기 맥이죠 나머지는 그냥 풀하기 맥이죠 뭐 풀 회복도 많았니까 해복만 이길하고 부캐치곤 나쁘지 않죠 어 호흡타다 말았나보네 어 왜왜왜왜 아 다 졌구나 놀랬죠 놀랬죠 너희도 기다리면서 인덴 비워버리기 뽕 누르면 되요 가구리죠 없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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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추를 잡아야지 바로 이거 하고 파역에 잡을텐데 이번에 파역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볼이 없어가지고 잡아보겠습니다 볼이 없어요 지금 몬스터볼만 있고 슈퍼볼 두개가 있을거에요 이 정도면 깨겠지 다 충분히 끌겁니다 좌우 피다 어둠 대신 상당히 이루치야 되겠어 본캐는 어둠 대신만 있으면 이루치 있으면은 선조도 유령 다요 이루치있죠 땀까미도 있고 밀함은 있는데 어둠 대신 맞거든요 야 스퀘어망스면 끝나겠네 라이코키는 실수 아우 미추를 잡아서 이랬는데 그때 항상 느끼려나가지고 핸드폰만 안 꺼져서 이렇게 해서 어둠 대신 잡았습니다 옛날에 이 선조도 스페셜 머신 얻어봤는데 리자드였나 볼은 넘치죠 과연 이루치? 뭐 개꿈이죠 개꿈이죠 내가 여기서 이루치 뜨면서 한번도 못봤어 아이씨 던지기 힘든데 아 형씨 겉에 못 맞췄죠 나이스 잡혀라 조용히 잡혀라 파야 잡혀 오메 이거 나오는데 오지구지르구멍 오지구지르구멍이 오지구지르구멍이 이거 100%야? 왜 이렇게 움직여? 들어가네 엽 야 얌마 이거 전설인줄 아니 몸이 쩔죠 백헌이 잡았습니다 이름보소 이름보소 어둠 대신 아이고 HP가 훌륭하네 별로 안 좋네요 자 그럼 바로 가봅시다 아 너무 어려웠어 성과를 해볼까 네 파이어 작정 대발견 모래받구요 볼 밟구요 레릿고 뭐야 이거 엥? 괴찬스 탄생이 포켓면이 났다고? 뭔소리 아직 안 깼는데 아 약하네 이게 141인가 뭐 그게 높대야 가볼 수 있을까? 볼이 없어가지고 하이퍼비 하나 없대 여기 여기 추석 놓치겠는데 이러볼까? 그래두셨던건 되게 이쁘지 아 배고파 빨리 잡퍼라 오 잡혔다 야 추석에 잡혀? 네 두 방만이 잡았냐 고고고고 자켓지는 빠이염 정말 갸똥 떴죠 네 뭐 미추는 뭐야 뮤는 떴때매 아니죠 네 그냥 갸꿈이었죠 네 일장추몽 어쩐지 살렁탕에 못겠다보니 이렇게 해서 파이어 갖다 버렸습니다 하이퍼보 하나 주네 볼이 없어 자 얘 같은 경우 레벨 30인데요 꽤 세죠 대발견을 했다 모식게임이 했다 이렇게 뜨죠 파이어 완전 꾸진거랑 바로 버렸죠 캔디용으로 아 나 지금 두 배 아닌데 아 아낄걸 현재 파이어는 다 버렸나 하나 정도 가지고 못했죠 내 진짜 다 버렸어? 왜 다 버렸지? 아 있네요 잠깐만 아깝게 난거 같은데 이렇지? 아니죠 이렇지? 아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 영원